인천시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화물 운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일 유정복 시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인천에선 항만업계를 비롯해 시멘트와 정유, 철강업계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유류품절주의소도 지역 내 4곳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실생활에도 화물연대 파업 여파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에 따라 시는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민관합동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관련 기관들과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하고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상황을 지속 점검해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해간다는 방침입니다.